말레이시아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전날 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넘어와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에어컨이 리모컨이 없어서 못 건드렸어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알령이 심부름 하나만 해달라 그래서 심부름을 갔어요 그 신 카드를 하나 사와 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혼자 뚜벅뚜벅 신 카드를 사러 나갔죠 가기 전에 좀 잠을 깨기 위해서 스타벅스를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아메리카노를 시켰더니 11.2링 완전 혜자에요 한국 돈으로 3천원 정도 한국 스타벅스가 유난히 비싼 것 같아요 태국도 한국처럼 비싸지도 않고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 것 같은데 한국만 유독 한 5천원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하나 주문해서 딸랑딸랑 들고 나와서 거리를 걸어 봤어요 근데 상당히 도시가 깔끔해요 인천 송도시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생각한 말레이시아 이미지 랑은 어 너무 다르더라구요 어쨌거나 걷고 걸어서 신 카드를 판매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큰 건물에 들어가서 신 카드 파는데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잘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드디어 신 카드 판매 매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 카드를 등록하고 알령이 시킨 심부름 퀘스트를 완료했어요 여기 온 김에 조금 이 주변을 둘러보고 싶어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좀 유명인사가 와 있나봐요 사람들이랑 기자들이랑 엄청 몰려 있는 거에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던 길 갔어요 주변을 좀 돌아보니까 카페랑 레스토랑 거리 사이로 그 홍보용으로 플래시목을 하는 점원들이 보이더라구요 완전 귀여워요 이거 영상 한번 찍어봤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플래시목 하는 것도 구경하고 다시 걸어서 숙소로 가는데 배가 좀 고파서 뭘 좀 먹고 싶었어요 가니까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오는 그런 식당가가 보이는 거에요 조그만 컨테이너로 만든 그런 음식점이랄까 그런 상점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문 연 곳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물어보니까 뭐 맨디치킨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있대요 나시브리아니 라고도 부른대요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심랭깃이에요 한국돈으로 2700원 나쁘지 않은 가격이어서 바로 주문했죠 자 생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쌀알이 길쭉한 그 동남아 쌀 아시죠? 딱 그거에요 그건데 색깔이 너무 신기했어요 알록달록해서 먹을 때 조그만 색연필 먹는 그런 기분이랄까 맛은 역시 색연필 먹는 그런 맛이었어요 이 음식의 난이도가 별 4개 정도? 좀 먹기 힘들었어요 근데도 먹다보니까 익숙해지니 조금 맛이 느껴지더라구요 그때부터는 좀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맨디치킨이라는 음식을 먹고 후식으로 커피를 먹었어요 여기서 뭐가 유명하냐고 물어보니까 화이트커피라고 하는 그 커피가 유명하대요 가격은 4.5링깃 한국돈으로 1200원 완전 싸죠 그래서 이게 왜 화이트커피인지 물어봤는데 그냥 쓰는 믹스커피가 화이트커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화이트커피래요 완전 단순한 이유에요 저는 뭔가 우유를 넣거나 색다른걸 넣어가지고 화이트커피인줄 알았는데 믹스커피가 달라서 화이트커피? 음.. 애매해요 그래도 맛은 있었어요 굉장히 달달하고 시원하고 이런게 1200원이면 한국에서도 맨날 사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이트커피까지 먹고 숙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보니까 말레이시아 느낌이 완전 한국같아요 근데 한국보다 더 좋다고 느낀거는 어디에나 재떨이랑 쓰레기통이 있어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재떨이도 잘 설치가 안되있고 쓰레기통도 잘 없는 편이어가지고 쓰레기가 생기면 버리기에 참 애매해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게 참 잘 돼있더라구요 숙소로 돌아가서 알령님과 그 일행을 깨우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날은 같이 차이나타운에 가기로 했는데요 도착하니까 차이나타운 생기가 엄청 넘치더라구요 길거리마다 이렇게 홍등이라고 하죠 이제 빨간색 등을 매달아 놓고 중국식으로 엄청 잘 조성이 돼있어요 분위기가 이 차이나타운 길거리에는 안파는게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물건을 다 파는 것 같아요 뭐 가방 모자 옷 음식 엄청 많은 것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구경하기 참 좋았어요 길가다가 떡이 보였는데 맛있어 보여서 하나 샀어요 이게 한국식 인절미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맛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떡 쌀 때 떡을 썰어주던 여자가 한국인이냐고 하면서 한국말을 서툴게 쓰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인 맞다고 하니까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카톡을 먼저 따갔어요 이 친구가 저 말레이시아 여행할 때 모르는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줬달까? 굉장히 좋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주말마다 여기에 와가지고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열심히 사는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길을 걷다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는 그런 음료수집이 있는거에요 보니까 두부나 아니면 두유 같은걸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타우푸파라고 하는 설탕물 순두부가 있고 쏘바빈이라는 콩국수물 같은 그런 음료가 있더라구요 궁금해서 두개 다 샀어요 한개당 1.7링깃이에요 한국돈으로 460원 5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먹어보면 그냥 두부에 설탕 넣은 그런 느낌? 콩국수에 설탕 넣은 그런 느낌? 나쁘진 않아요 건강해지는 맛? 중국식으로 된 빨간 건물도 있고 중국 전통 요괴인 해태? 그런것도 있어서 같이 사진 찍어봤어요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차이나타운을 경험하고 차이나타운 옆에 있는 쇼핑 골목으로 한번 가봤어요 여기도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지나가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사태라는 꼬치구이가 보여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맛이 없어 보이고 위생도 별로인 것 같아 보여서 사태는 나중에 따로 사먹기로 하고 일단 지나쳤어요 이 사태 한개 1링깃이라고 하는데 한국돈으로 270원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닌데 여기서 먹기엔 좀... 본격적으로 쇼핑 골목 안으로 들어가봤는데요 여기도 엄청 많이 팔더라구요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이렇게 잠깐 앉아서 커피도 먹고 빵도 먹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후두둑 후두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에요 보니까 또 포우가 쏟아지는 거에요 아 말레이시아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좀 태국보다 더 심한 거 같아요 이렇게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조금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주변에 열쇠고리 파는 상점이 보이는 거에요 무슬림 아주머니가 하는 열쇠고리 샵인데 여기 괜찮은게 있는 거 같아서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손수 수제작을 하시더라구요 글씨를 직접 써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국의 단어인 사바이사바이 모든 것이 평안하다 라는 의미의 이 글귀를 담긴 열쇠고리를 하나 샀어요 열쇠고리는 칠링깃이에요 한국 돈으로 2천원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근데 열쇠고리 자체가 튼튼하지가 않아서 이거 산지 한 달 만에 부서졌어요 내구성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 이렇게 쇼핑 골목을 투어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좀 쉬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말 유명한 패티그랩이라는 그런 인생 요리가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도착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구요 와 이거 언제 기다리지 언제 기다리지 꾸역꾸역 그렇게 줄을 서면서 40분 정도 기다린 거 같아요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됐을 때 음식을 주문했죠 처음으로 나온 요리는 닭봉이에요 이게 어느 태국에서 먹던 그런 닭요리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더라구요 간도 짝조름하고 살도 야들야들하니 와 정말 인생 치킨 여기가 크랩으로도 유명한데 닭으로도 엄청 유명하더라구요 여기 가신다면 닭봉도 꼭 같이 드셔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볶음밥이 나왔어요 볶음밥은 뭐 그렇게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흔한 볶음밥? 그렇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나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볶음밥 그리고 드디어 나온 대망의 패티크랩 와 이거 정말 맛있었어요 저희는 갈릭크랩 소스도 같이 시켰는데 이 소스가 진짜 예술이었어요 달달하고 알싸하고 그리고 개의 살도 꽉 차 있고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인생 음식 중에 하나에요 새우도 같이 시켰는데 이 새우는 정작 태국에서 먹은 새우보다 못한 거 같았어요 여기서 먹을만한 건 진짜 패티크랩이랑 그리고 닭봉 이 두 가지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4명이서 배 터지게 먹고 한국 돈으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가 나온 거 같아요 만족도는 200% 아 무엇보다 저는 돈을 안 냈는데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데리고 와주신 알령님께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이런 거를 언제 돈 주고 사먹어 보겠습니까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근처에 있다던 야시장으로 이동해 봤어요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아 가지고 꽤 유명한 곳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레이시아 여행 저는 그냥 몸만 따라와 가지고 뭐 이것저것 알아본 게 별로 없어요 형들 가는데 그냥 따라간 거라 여기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굉장히 사람도 많고 유명한 곳이었다는 거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먹은 거는 질소 과자인데요 한국에서도 꽤 많이 팔았었던 거 같아요 가격은 10림깃 한국 돈으로 2,700원 이 자체 과자의 맛은 그냥 호프집 과자인데 그냥 차갑게 하고 입에서 김난다고 돈을 드럽게 많이 받는 거 같아요 물론 이것도 알령님이 사신 거 제가 몇 개 뺏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먹은 게 이런 과일 주스 코코넛 주스 근데 태국이랑 뭐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코코넛은 태국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말레이시아 음식인 사태를 먹게 되었습니다 사태는 어디가나 가격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한 개당 1링깃 정도 여기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쌌어요 10개에 11링깃 한국 돈으로 2,700원 그래서 알령님이 여기서 또 사태를 샀어요 이렇게 사태를 먹어봤는데 과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 소스가 땅콩소스 같은 건데 태국에도 있어요 근데 태국에서 먹는 거랑은 다른 깊은 맛이 나요 말레이시아에서 현지에서 먹는 사태맛은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 땅콩의 풍미와 달달함이 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었어요 자 이렇게 사태까지 먹고 옆에 조금 돌아다니다가 Partners Click on the camera 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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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İşte 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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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ABC嗎 같은 곳에 갔어요 가서 이것 저것 둘러 보는데 한국사람이냐면서 막 관심을 갖는 점원이 있더라고요. 이 점원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 점원은 담당이 쥐샥이라는 시계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거 사라고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친해지면 역시 뭐 사라고 이렇게 호객행위 하는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죠. 어? 나 돈 없는데? 너 하나 사주면 안 돼? 하니까 굉장히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농담을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굉장히 이쁜 인도스테일의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쟤 누구냐고 물어봤죠. 여기서 일하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쟤랑 사진 찍어도 될까?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그랬어요. 어?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 너는 쟤한테 간다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 이쁜 여자한테 한번 가봤어요. 물론 이 친구가 안 예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쁜데 그 다른 여자는 굉장히 오묘한 매력을 가진 여자랄까? 그래서 사진을 한번 같이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가와 봤죠. 자 이 여자분인데 굉장히 귀염귀염하더라고요. 히잡도 제대로 쓴 것도 아니고 반만 걸쳐가지고 이것이 히잡 패션이다 이것들아 라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얘기를 좀 했는데 상당히 도도했어요. 그래서 너 혹시 뭐 그래서 혹시 너 메신저 쓰는 거 있니? 물어보니까 음 노노노 하면서 철벽을 그렇게 치는데 조금 무한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뭐 메신저 알려준다고 뭐 내가 너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야박하긴. 조금 태국이랑은 다르게 보이지 않는 철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자 이렇게 쇼핑센터를 둘러보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여자 세 분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힐끔힐끔 쳐다봤더니 그쪽도 힐끔힐끔 저를 보더라고요. 아 이거다! 해서 바로 쫄랑쫄랑 그 테이블로 갔죠. 어? 안녕? 나 잠깐 여기 앉아도 돼? 하니까 웃으면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아 나 여기 말레이시아 단기 여행 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른다고 좀 좋은 데 좀 추천해 줄 수 있어? 물어보니까 여기저기 추천해 주면서 메신저를 먼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철벽녀랑 또 다른 느낌이랄까? 아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만 낯선 사람이 물론 메신저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는 친구들이 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제가 뭐 밥을 사줄 수는 없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아 너네 이뻐서 힐끔힐끔 보다가 눈 맞춰서 인사하러 왔다고 사진은 한번 같이 찍자! 그래서 사진 찍고 이 친구들은 그 대학생들이에요. 그 말레이시아 중국 화교 그쪽인 것 같아요. 나름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집안의 자제랄까? 근데 뭐 그렇게 그 이후로 친해지거나 따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냥 말레이시아에서 여행할 때 어디가 좋아? 이렇게 물어본 정도랄까? 이렇게 그 여자애들이랑 얘기를 하고 숙소 근처에 있는 맥주 펍으로 갔어요. 야외에 있는 맥주 펍인데 사람도 꽤 많고 할인 행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 봤어요. 자 이렇게 밖에 위치한 테이블에 사람들이 도란도란 앉아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한번 앉아 봤어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고 술도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시킨 거는 감자튀김이랑 올리브 이렇게 간단하게 시키고 그리고 맥주를 한 잔씩 주문했어요. 뒤편으로는 쿠알룸프루의 그 상징인 쌍둥이 타워가 보이던데 맥주잔이랑 이렇게 한번 같이 사진 찍어봤어요. 너무 이뻐요. 맥주 한 잔 먹고 이렇게 쌍둥이 타워 한번 보고 따로 안주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담배도 시켜봤는데 아 이거는 저랑 진짜 안 맞아요. 이거 할 때마다 느낀 건데 석유 냄새가 엄청나요. 저만 그런 건가?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하면 자꾸 헛구역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피러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한 여자가 다가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한테 라이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 라이터 있다고. 자 빌려줄게 여기. 하니까 라이터를 받아서 자기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한국 사람이야? 어우 귀엽게 생겼는데 막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석으로 좋다 했죠. 그 여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분이지만 아 그래도 귀엽다고 해주시니까 겁나 좋군. 그래서 신난 강아지처럼 저도 꼬리를 흔들며 아 정말 정말 하면서 교퇴를 부렸는데 이름이 뭐야? 너 어디 살아? 나이는 몇이야? 하는데 나이가 꽤 많더라고요. 아 뭐지? 나랑은 좀 갭이 많이 있는 그런 여성분이시군.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화가 끝날 때쯤에 이 여자가 한마디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Hey Korean boy You know something special? 아 이때 딱 직감했죠. 아 이 여자 워킹걸이구나. 이 여자는 100% 워킹걸이다. 그래서 슬쩍 한번 떠봤습니다. 어? 스페셜한 거 뭐?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니까 야 알잖아. 너 얼마나 줄 수 있어? How much will you pay?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팩트폭격 한번 해줬죠. 야 너 나이도 많고 내가 여장해도 야 너 정말로 내가 너랑 자러 갈 거라고 생각해? 그 정도로 너 자신이 있어? 너랑 나랑 나이차가 꽤 나는데 내가 너랑 가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만 대봐. 말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어요. 이 여자는. 그렇게 해서 이날도 음란마귀를 퇴치했습니다. 아니 말레이시아도 워킹걸이 꽤 있더라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도 어떤 빅쇼처럼 보이는 거대한 여성분이 자꾸 따라오면서 너 자꾸 스페셜 마사지 뭐냐고 우리 애들 많이 데리고 있다고 이렇게 자꾸 호객행위를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돈도 돈인데 그 마마상 특유의 그 포스가 있잖아요. 거대한 덩치 허스키한 보이스 심지어 좀 남자처럼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자꾸 따라오면서 너 그냥 가면 나한테 뒤질 줄 알아 이런 얼굴로 계속 바르고 오는데 아 진짜 완전 극혐이에요. 어쨌거나 이날도 무사히 말레이시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만나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